1. 데블스 푸드 케이크에서 꼭 필요한 재료는? 1. 향료 2. 코코아 3. 명반 4. 전분 정답은 2. 코코아 2. 케이크의 대표적인 믹싱 방법인 크림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한 것은? 1. 쇼트닝과 밀가루를 먼저 믹싱한다. 2. 쇼트닝과 설탕을 먼저 믹싱한다. 3. 설탕과 물을 먼저 믹싱한다. 4. 전 재료를 한꺼번에 믹싱한다. 정답은 2. 쇼트닝과 설탕을 먼저 믹싱한다. 3. 반죽 온도를 너무 낮게 하여 만든 케이크 도넛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공 모양의 도넛이 된다. 2. 점도가 약하게 된다. 3. 과량의 기름을 흡수한다. 4. 부피가 작게 된다. 정답은 2. 점도가 약하게 된다. 4. 도넛에 묻힌 설탕이 녹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1. 점착력이 있는 튀김기름 사용. 2. 충분히 냉각시킨 후 설탕을 묻힘. 3. 냉각 중 환기를 충분히 함. 4. 튀김 시간을 짧게 함. 정답은 4. 튀김 시간을 짧게 함. 5. 유아 쇼트닝을 60% 사용한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배합에 32%의 초콜릿을 넣어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 때 원래의 쇼트닝 60%는 얼마로 조절해야 하는가? 1. 48%, 2. 54%, 3. 60%, 4. 72%. 정답은 2. 54%. 6. 롤 케이크를 말 때 표면이 터지는 결점에 대한 조치사항 설명으로 틀리는 항목은? 1. 설탕의 일부를 물엿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2. 배합의 덱스트린을 사용하여 점착성을 증가시킨다. 3. 팽창제나 믹싱을 줄여 과도한 팽창을 방지한다. 4. 낮은 온도의 오븐에서 서서히 굽는다. 정답은 4. 낮은 온도의 오븐에서 서서히 굽는다. 7. 같은 용적의 팬에 같은 무게의 반죽을 팬닝하였을 경우 부피가 가장 적은 제품은? 1. 시폰 케이크 2. 레이어 케이크 3. 파운드 케이크 4. 스펀지 케이크 정답은 3. 파운드 케이크 8. 가압하지 않는 찜기의 내부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섭씨 65도 2. 섭씨 97도 3. 섭씨 150도 4. 섭씨 200도 정답은 2. 섭씨 97도 9. 핑거쿠키 성형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1. 원형 깍지를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짠다. 2. 철판에 기름을 바르고 짠다. 3. 5에서 6cm 정도의 길이로 짠다. 4. 짠 뒤 윗면에 고르게 설탕을 뿌려준다. 정답은 2. 철판에 기름을 바르고 짠다. 10. 레몬즙이나 식초를 첨가한 반죽을 구웠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1. 조직이 치밀하다. 2. 껍질색이 진하다. 3. 향이 짙어진다. 4. 부피가 증가한다. 정답은 1. 조직이 치밀하다. 11. 아이싱에 이용되는 퐁당은 설탕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가? 1. 설탕의 보습성. 2. 설탕의 재결정성. 3. 설탕의 용해성. 4. 설탕이 전화당으로 변하는 성질. 정답은 2. 설탕의 재결정성. 12. 포장 시의 제품의 냉각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섭씨 22도. 2. 섭씨 30도. 3. 섭씨 37도. 4. 섭씨 47도. 정답은 3. 섭씨 37도. 13. 오븐을 열원에 따라 분류했을 때 사용치 않는 열원은? 1. 석탄 오븐. 2. 가스 오븐. 3. 전기 오븐. 4. 오일 오븐. 정답은 1. 석탄 오븐. 14. 케이크 반죽의 비중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비중이 높으면 제품의 부피가 크다. 2. 비중이 낮으면 공기가 적게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3. 비중이 낮을수록 제품의 기공이 조미라고 조직이 묵직하다. 4. 일정한 온도에서 반죽의 무게를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로 나눈갑시다. 정답은 4. 일정한 온도에서 반죽의 무게를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로 나눈갑시다. 15. 기공조직이 스펀지 케이크와 유사하며 흰자만으로 제조되는 거품형 반죽 케이크는? 1. 파운드 케이크 2.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3.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4. 엔젤 푸드 케이크 정답은 4. 엔젤 푸드 케이크 16. 빵의 팬닝에 있어 팬의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3. 섭씨 30에서 35도 17. 굽기에 있어서 껍질색 형성이 어려운 조건은? 1. 과숙성 반죽 2. 분유가 많은 반죽 3. 스펀지법의 반죽 4. 유화제가 들어있는 반죽 정답은 1. 과숙성 반죽 18. 스펀지의 밀가루 사용량을 증가시킴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기공이 조밀함 2. 완제품의 부피가 커짐 3. 생지 반죽 시간의 단축 4. 플로어 타임이 짧음 정답은 1. 기공이 조밀함 19. 소금을 늦게 넣어 믹싱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1. 염장법 2. 후염법 3. 염지법 4. 훈제법 정답은 2. 후염법 20. 발효 손실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수분 증발 2. 탄수화물이 탄산가스로 전환 3. 탄수화물이 알코올로 전환 4. 재료 계량의 오차 정답은 4. 재료 계량의 오차 5. 재료 계량의 오차 6. 에너지법 7. 염장법 8. 해석